보툴리눔톡신, 흔히 보톡스로 불리는 제품의 국내 원조격인 메디톡스가 국내 1위 업체인 휴제를 미국에 제소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사이에 벌어졌던 균주 출처를 둘러싼 논란이 휴젤까지 번졌습니다. 이광호 기자, 제소는 대웅제약 때처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로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메디톡스는 휴젤이 균주와 제조 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해 보툴리눔톡신 제재를 개발하고 생산했다면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휴제를 제소했습니다. 휴젤의 불법행위 조사와 함께 휴젤 제품의 수입 금지 명령을 요구했는데요. 지난 2019년 초에 대웅제약과 벌어졌던 소송과 판박입니다. 메디톡스는 당시 소송에서 대웅제약 제품의 21개월 수입 금지 조치를 이끌어냈지만 이후 회사 간 협상으로 대웅제약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으며 무효화된 바 있습니다. 휴젤 측은 이번 제소를 전형적인 발목 잡기라면서 허위 주장에 기반한 음해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장을 막으려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메디톡스는 국내에서 여전히 대웅제약과 소송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전선을 더 넓힌 이유가 뭘까요? 대웅제약과의 분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기도 했고 무엇보다 휴젤의 미국 진출이 임박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휴젤은 지난해 3월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품목허가를 신청했고 오는 2분기쯤 허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진출을 막거나 혹은 적어도 진출 이후 대웅제약과 마찬가지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 거란 계산이 섰던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소송 비용을 글로벌 분쟁 해결 전문 투자 회사가 부담해 메디톡스는 막대한 지출 부담에서 자유로운 상황입니다. SBS 비즈 이광우입니다.